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짜미의 자민 다이어리 윤짜미입니다. 여러분 윤짜미가 드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스마트폰으로 구하고 계신 분들은 동영상 정보란에 윤짜미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바로 갈 수 있는 리크를 가로둘 테니까요. 친구 추가랑 팔로잉 많이 많이 부탁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페이스북에서 윤짜라미로 검색을 하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영어로 유짜미 이런 거 어색하면 나옵니다. 윤짜미의 최신 정보나 일상 사진 등을 공유하고 여러분과 더 많이 친해지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없어서 썰렁한 상태지만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꾸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페이스북 친구 추가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잉 기다리고 있을게요. 누가 누가 빨리 오나 보일 거예요. 안녕 안녕 배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